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협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중국 뉴스를, 중국 신문을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자도 봐보시면, 자, 2월 14일 싱치오, 금요일이죠? 불금인데 뭐하세요? 네, 얼링얼링, 얼링예,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환채오시오, 바로 좀 보고자 합니다. 일면 봐보시면, 일면 기사로 뭐가 나왔냐면, 후베이 링다오 반지, 후베이성의 당 간부들과 지도층들이 호시에는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조정에 나섰고, 전국의 의료진들이 사이츠 다시금 정유엔 증파돼서 지원에 나섰다. 중국 칸이주자, 중국의 전염병과의 전쟁이 잉라이 신주임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라고 해서 신주임이란 말 썼네요. 그래서 중국 지금 새로운 의료진들이 가는데, 뉴스 보다 보니까 오늘 뉴스에서 나왔던 게 이게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잠깐만 켜볼까요? 글자를, 이렇게 봐 보시면, 13일, 13일, 시이자, 11대, 공진윈수지, 바로 공군항운송, 이게 윈수지, 운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군에서 보통 수송기라고 하죠. 그래서 공군 수송기가 짜에 싣고, 947명의 의료진과 747명의 의료진과 747명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을 싣고, 띠다, 도착했다. 우한의 티안허지장, 티안의 공항에 도착하였고, 그래서 중국 국산이에요. 그래서 윈2시, 다시윈수지,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기술로 독자 개발한 수송기라고 합니다. 이게 윈20이라고 하는데, 셔츠 처음으로 참가했다. 바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이런 전쟁의 목적이 아닌, 비전쟁의, 즉, 비전쟁 목적의 군사 행동, 작전에 참가한 것. 그래서 중국의 윈어스라는 걸 자랑하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제도 중국 뉴스 보더니, 저도 중국 뉴스 매일매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종양자다, 띠아오정리, 중앙에서 점점 더, 지금 이것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힘을 더 기울이고 있고, 가이빈 최전, 띠아오정시, 정최, 부조. 부조는요, 스텝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확진 기준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중국 이야기 하나 나왔던 거,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장에서, 이건 3면인데요. 3면에서, 오자오다로, 볼 때만 재밌어요. 오자오, 오각형이잖아요. 펜터곤, 미 국방성이, 국방부가 동의했다. 자장신지,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화웨이를 규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라고 이야기 나온,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행금지가, 리싱진리, 여행금지령이 연장, 연장된 것이, 호, 중, 추앙 하면은요, 큰 상처를 주는 걸 이야기해요. 이 추앙자가, 성조가 일성으로 쓰이면, 상처, 큰 타격, 추앙자였던 사성조, 아오징징, 아오다리아, 호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원래 호주로도 중국사람 많이 놀러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도 가고, 중국에서도 가고 하는데, 이걸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마지막에, 좀 조그만하게, 봐 보시면 조그만한데,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중국 유학생들을 배척하고, 하는 것들을 좀 피해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곧 들어오잖아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국연한뉴스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부총리죠? 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 교육장관이 땅테미나, 야오취를 요구했죠? 거거다시회, 각 대학에게, 수호호공소, 뭘 잘해주세요? 신관페이앤,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상황에 대해서, 방, 예방과 통제, 작업을 잘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을 요구할 때, 장뼈 강조했다. 잉비이면 피해줘요, 파생증권, 상황이 발생하는 것. 파이체 중국어로 요시해시, 중국 유학생들을 배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요, 윤 회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자이한, 한국에서 지우두다. 학교를 다닐 때 지우두, 쓰시면 되게 편해요. 자이한, 지우두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어 류의 수혜성, 중국 유학생도 예수, 우리도 수혜성, 우리 학생이다. 예수, 그리고 정부가 다수혜다. 바로 정부와 대학의 보호 대상, 보호할 대상이다. 다 동시에 있다. 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한판, 한국은 이미, 또 이 뭐에 대해서, 신천, 이전에 류진다. 입국을 한 중국어 류의 수혜성,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실로 외치량조다. 2주간에 걸친 관리, 관리를 했다. 빙매여 출신의 류의 수혜성,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장, 앞으로, 각 대학과 협력하여 관리와 보호하여 지장, 이제 곧 류진, 입국할 중국어 류의 수혜성,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잘 보호하겠다라는 게 한국 기사가 하나가 실렸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은 좀 약간 보다가 어이없기도 하고, 약간 동의가 되는 면도 있고, 약간 독특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골랐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화 이야기가 나오고, 요즘 저도 좀 꽂혀있는 게 바로 이야기거든요. 기생충. 근데 제목이 뭐냐면요. 미국의 좌우파가, 좌파우파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상에서 서로 대결을 했다라고 하는 야오야오 씨가 쓴 문장인데요. 볼게요. 사설입니다. 사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문장은 좀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완전히 휩쓸어 담아서 아오스카, 오스카의 아카데미 상의 스상, 네 분야의 다장, 큰 상들을 휩쓸었고요. 정오에 뭐가 됐다? 쟤, 쟤, 어디에 박혀있어요? 쟤, 집에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집에 앉아있고, 집에 있는 중국인들이, 그 콩은요. 서로 떨어져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자기 집에서, 서로의 열댄 토론을 하게 되는, 신원화, 뉴스,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과연 중국 영어를 왜 이거 못하니?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여론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대세인 것 같더라. 이슈 첫째는 한국 대행인, 헌리하이. 한국 영화장, 정말 대단하세요. 22번째로 미국 아오스카. 미국 아카데미 상의, 헌리하이. 이제 정말 개방적이구나. 라는 것. 이렇게 두 참사,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참사가, 도유우시의 다우리.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당론, 만약에, 진지위스. 여기에만 멈추게 된다면, 이 정도에만 그치게 된다면, 심지어, 장종고떼니, 중국 영화를, 소위 찬자우, 참조물로 삼아. 즉, 중국 영화를 여기에 빗대어. 중국 영화를 왜 이런 거 못하지? 그래서 중국 영화를 빗대어. 아이치, 보루. 아이아이구아이구에 통해오치. 그것이, 즉, 중국 영어가 보루. 한국 영화만 못하고, 아, 이렇구나. 라고 해서, 탄식만 하고 있으면서, 탄식만 한다는 것은, 비엔시. 즉, 바로, 호셔러. 호셔러는 강구하는 거죠. 아오스카자. 바로 아카데미상의 정주, 정최. 정주, 정최는 거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적 올바른 현상, 정치적 올바른 PC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올바른은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오주의, 여주의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오주의 도움이 안 된다. 쩐쩡, 티셔. 진정으로 끌어올려. 중국어는 띠니. 란, 슈리. 란, 소프트, 슈리, 파워. 중국 영화를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좀 정치적 논리에서 보는데, 되게 독특한 논리에요.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첫 번째로, 헐라이우. 헐리우스는 헐라이우죠. 헐리우스는 리라이, 시출국 민주당, 원화당원. 민주당 계열의 문화의 대본영, 대본진이었다. 아오스카자. 그리고, 이 오스카자. 아카데미상은, 껑시더더욱, 지요파이다. 자유주의파들의,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펑션별. 바로, 정치적 풍향계였다. 유에다우, 유에, 유에 때리겠죠. 그래서, 유에, 유에, 뭐, 뭐, 할수록, 페이창지시, 비상실수록, 시급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 급하거나, 정말 이런 비상시기일수록, 아오스카자. 아카데미상은, 유에호의, 이, 이롱. 요구공부지, 어우, 요구 걱정해요. 이것만 걱정해, 부지 닿지 못할까봐. 정말 열심히 더 서둘러서, 더 적극적으로, 유에 진지시, 바로, 더 적극적으로, 갑자기 도약하는 것.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 큰 발걸음으로, 큰 폭으로, 투어 우, 이엔, 투어 위탁해 우, 어떤 물건에, 위탁해서, 이엔, 자신의 의사를 밝히다. 이렇게 직역을 하시는 그런 건데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럴 때일수록, 아카데미상은, 이런 것에, 다른 사물을 실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을 통해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나타냈다. 번째 아우스카, 이번 아카데미상에서, 장 아카데미상의, 아카데미가 상의, 아카데미가, 장 스상 다장, 네 분야의 상을, 반 게, 수여했어요. 이 부분 한국어디에니, 한국 영화를 수여한 것은, 심지어, 시퍼, 한 잔다. 정말 한 잔은 보기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보기 드물게, 시치, 그것을, 동시, 그리고 또, 동시에, 심지어 동시에, 롱잉이죠. 잉은 원래 가슴이에요. 가슴. 그래서 롱, 영광스럽게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을 가슴에 안다, 수여하다, 롱잉. 수여하다는 표현, 상을 수상하다는 표현, 정말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잔호, 잔쇼, 참수하다에서 잔호, 확단했다, 말 듣고, 나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국제영화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만든 것은, 자의 민취주의. 민취주의는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이, 센, 샤, 센, 아주 떠들썩하게 지금, 포퓰리즘으로 전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포퓰리즘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중인기 영합주의인 포퓰리즘, 이렇게 떠들썩하게 지금, 떠들어대고, 전국을 휩싸고 있는 이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헐리우드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아주 입장이 분명한, 글로벌화, 글로벌주의로, 충격을 주는 것, 트럼프, 트럼프의 번투주의, 트럼프는요,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제일주의, 즉, 미국자국주의에, 다국주의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준 게, 미국의 이런, 작품에 물론 우수함도 있지만, 미국의 이런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상을 주게 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들어봐보시면요, 띠니즈 시 원화 현상, 영화라는 건 단지 문화 현상이다, 비판 듯이 요치 정치, 진지 지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기초, 기반이 깔려있기 마련이다. 하라이웃 소자에다, 헐리우드이 소재하고 있는, 그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웨스트코스트, 서해안은, 주의지에러, 모여있다, 동수, 똑같이 자유주의자에 속하는, 빙고, 애플과, 국어, 구글, 그리고 리엔슈 등, 바로 페이스북과 같은, 커지, 과학기술과 메이팅, 미디어의 신구인, 새로운 기종,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를 그렇기 때문에, 베이 트럼프, 시 청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삼아, 뭐라는 농담을 던졌어요? 바로 조하이안, 왼쪽 해안이다, 라고 해서, 이 위성과, 한마디에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즉, 이의 뜻은, 정지상, 정치적으로, 칭샤, 어떤경황, 민주당, 민주당에서 가까운 쪽, 이라는 거죠. 자, 원화 1디상, 문화 어떤 의제에 있어서, 소하이안, 이 좌해안, 즉, 서해안 쪽은, 웨스트코스트, 정서 왼쪽이니까요, 디최의 표혜수임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뭐를? 바로, 뭐종 진보수, 어느정도의,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러나, 원화 또위원 중이 빼고, 문화다원주의의 그 이면에, 인참적, 숨겨져 있다, 즉, 지지하는, 과거, 즉, 다국적 자본의 리동, 다국적 자본이, 과거, 공수, 다국적 기업, 과거, 즉, 다국적 자본의 리동, 이동하고, 유동하는 것을, 지지하는, 정주, 징지통, 및, 바로, 정치경제적, 그런 요인들이, 숨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터랑, 부더민주의주의, 배혁, 트럼프의, 이런 퍼플리즘의, 그 이면에는, 저 따에벼, 이면은 따에벼, 저 대표하고 있어요, 지휘하고자 하는, 종전, 다시 살려, 매고시의, 미국의 시의의, 실제, 이런 미국 기업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번투, 공예자이토화, 바로, 미국 국내의, 산업재벌들, 이런 고급재벌들, 산업재벌들을, 이것이 대표하고 있어요, 이면은, 번투자이토화, 미국 국내의 재벌들은, 야호초 요구해요, 지번, 자본이, 호엘료, 다시 돌아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투자하는 것을, 그것을 요구를 해요, 과거, 자이토화, 하지만, 다국적 재벌들, 기업들은, 최시황 바래요, 지번을 류상, 자본이 어디로, 세계, 전세계로 흘러가서, 정지, 그 가치를, 증식할 수 있기를, 저거우 청락, 이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바로, 트럼프, 트럼프와, 조하이안, 바로, 서해안의, 리냉지정, 베이호다, 바로, 이면, 분쟁, 그 이면의, 션청마호트, 더 깊은 수준에, 더 깊은 의미에, 서로 간에, 갈등이, 형성되고,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두 번째로, 디알진오웨지호, 시은연,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멘토이르이, 파자오, 파자오 하면은요, 발효예요, 근데 중국어의 의미가, 파자오는 정말 다양하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순하게, 발효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봤을때는, 발효라기보다는, 어떤것들이 점점점 사건이 커지고, 더 커져나갈 때, 파자오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갈속 점점점 커져가고, 깊어가는, 셔호이, 쿤주, 사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트럼프, 트럼프는 슈앤, 선택했어요, 이민, 투이조, 이, 바로, 이, 포퓰리즘의, 반짱이, 반엘리트 화유, 화법으로, 요다오, 사람들, 누구를? 슈앤, 유권자들은, 동유엔, 분노한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끌고, 그리고 동유엔, 그들을 동원하는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올라이 우, 헐리우스는 죄인, 뭐 때문에, 위 콰고스 번, 다국적 자본들과, 지앤주 파이, 하면은요, 베이스먼스, 즉 어떤 기득권층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성공한 기득권층, 그래서, 강남자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앤주 파이 징이, 바로, 이 기득권 엘리트들의, 리, 이익을, 이익과, 쿤바, 서로, 얽혀있어서, 얽혀있어서, 헐리우스는 보여주고서, 이 종, 아임해, 바로 애매한, 타오비즈다, 그것을 약간, 회피하고, 약간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적복한, 참여 못해요, 추, 펑, 건드리지 못해요, 전시는요, 진실도 되지만, 리얼이에요, 실질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헐리우스, 건드리지 못하면서, 비엔즈넝, 어쩔 수 없이, 이익 등, 뭘로, 바로 메고, 두이자, 캡틴 아메리카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이런, 가상세계의, 순위, 인수, 바로, 이런 가상의, 이런 영웅으로, 서로 위로해요, 어루만져주고, 이런식,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루만져서카 반장리, 2018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청샤 리, 쥐티, 쇼스, 쇼스는 시청이에요, 시청률, 사상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자, 트럼프, 트럼프가, 스위치, 바로, 화별, 퇴원, 퇴원은, 트위터, 트위터의 문장을 올려서, 저쇼피 웃었어요, 하올라요, 매우 다카라, 다카, 다카 하면은요, 다카, 다카라고 하던데, 다카는 바로, 스타를 이야기합니다, 큰 스타, 빅 스타, 헐리우드에는 스타가 없네, 쇠인자 주여 오셨다, 야, 나 빼고, 그래서, 나 빼고, 헐리우드에 스타가 없네, 헐리우드에는 스타가 없어요, 나 빼고, 그래서 농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유명한 농담이 됐어요, 다카는, 스타, 빅스타를 이야기합니다, 지니에 나와서 가, 번, 커, 정우의, 이거, 과이디안, 올해의, 아카데미는요, 번, 올해, 커, 정우의, 될 수 있었다, 과이디안, 하나의 터닝포인트, 이년라 1년동안, 하울라이오, 용신추, 쏟아져 나왔어요, 도브 여러편의, 추퍽 시에서마오드, 현실의, 갈등을 건드린, 요시우조어핀, 우수한 작품들이 나왔어요, 나머 그렇다면, 펑더, 쥐어든거 쥐구이과, 이런 월계관을, 즉,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거머쥔, 거머쥔 지성총, 잉자여주, 그러면, 어떤 점이 그렇게 뛰어났을까, 잉 승리한 거, 위너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승리한 이유가, 뭐였을까, 좋은 점이 뭐였을까, 인가의 척, 인장해요, 마땅히 이 점은, 인정해야 돼요, 가의 펜, 루 모 산 펀더, 루 모 산 펀, 아주 무선 성어예요, 옛날에, 왕이지였나요, 왕이지가, 붓으로 탁, 글자를 쓰는데, 필력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는, 목판 인쇄를 했잖아요, 목판 인쇄를, 그래서, 목판 인쇄를 하면, 거기에다가, 왕실가 이렇게 글을 써요, 이어, 삼버릇이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글의 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나무판이, 폭폭폭, 산 펀치, 패였답니다, 정말, 아주, 힘있는 필치로, 아주, 힘있게, 그쵸, 그래서, 정말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힘차고, 이럴 때, 로 모 산 펀이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차게, 힘찬 필치로, 크화, 그려냈어요, 한국어, 빈부, 한국의, 빈부, 양극화의, 사회현상을, 잘 그려냈어요, 라는, 그러나, 최유도, 모렁량컷, 이도저도 아닌게, 약간, 흐지부지, 어물쩡하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렁량컷다, 어물쩡하며, 회피해서, 이런 사회갈등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살짝, 그래서, 영원한 선인도 없고, 빌런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도 없고, 과연, 부자가, 악인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악인가, 부자는 선인가, 가난한 사람은 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관객들에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부자들은, 도시, 이위이, 멍, 잘 속아, 쉽게 속고, 빈빈 요리, 아주, 이 말은, 샤바이 텐, 하는데, 원래 샤바이 텐, 하면은요, 원래 연애, 영화나, 연애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데서 봐보면, 세상, 물정돌라서, 너무, 이렇게, 약간 순수한 사람, 약간, 사랑에 빠져있는,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샤바이 텐, 약간, 여기서 좀 더, 의역을 들어가 보면, 약간, 마음씨 좋은, 호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호구로 그려지고, 창작, 주어져, 창작자는, 시엘라, 그런데, 확실히, 지 부 셔어, 참아 못해, 비판을 풀어, 부자에 대해서, 감히 비판을 못해요, 예보 유엔, 하지만, 원치도 않아요, 주어져, 치공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기도 원치 않아요, 껑 부 유엔, 더 원치 않다, 초판 건드리는 거, 나 파설사 이딩댄, 조금이라도, 짜오청 만들 수 있는, 뭐에 대해선, 바로, 재청, 홍, 거우는 큰 격차죠, 계층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엉청 유엔인, 그 심층적인 원인에 대해서는요, 조금이라도, 나 파 이딩댄, 조금이라도, 건들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과연 영화가, 사람들이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게 영화인데, 어쨌든, 아우스 가장, 더 펑샹병, 바로, 이 오스카상의 풍향계가, 스마치 짤, 지식 메고떼니, 미국 영화인들에게, 이런 거를, 지식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오주 원툰, 야, 그냥 좀, 어리머리 좀, 그냥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그냥, 그냥 살아, 이 오스카상의, 피판 칭울은, 가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장유의, 어긋나니까, 지, 이, 자신들의, 부단, 뼈방, 자신들이 계속해서, 표방해온, 짜아주니, 같이 이념에, 어긋나니까, 피판, 푸른,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비판하자니, 최유, 회의, 바오로, 드러낸다, 지, 그들의, 지, 위, 하고자 하는, 연, 시, 그들이 정말로, 가리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리, 권리, 이익사슬이, 이익의 관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으니, 이런 점에서, 이네가, 좀 조용히 닥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마지막 보시면, 공자,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공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 더, 더, 좀 긴데, 덕 있는 사람은, 비, 요, 이, 엔, 반드시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덕이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남들이 귀감으로 삼거나, 남들이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고, 요, 엔, 저, 그렇지만, 꼭 말하고, 남들 앞에서 설치고, 나서고,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보, 비, 요, 더, 꼭 덕이 있으란 법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신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불의를 보더라도, 직접 내가 나서서, 말을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겠지만, 할 말을 꼭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덕이 있으란 법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런저, 인자는요, 비, 요, 용, 공자가 주장했던 게, 인의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는 반드시, 용감하다, 하지만, 또 반대로 오겠죠? 그래서, 용저, 꼭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보, 비, 요, 런, 꼭, 인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쓴 이야기는, 더, 저, 인, 바로,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런저, 우리가 인자라면, 용, 용감하게 용기를 내야 된다, 왜 기생충, 이거 제대로 못했니? 이건엔, 매우 가이자오, 시제의 용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난이, 청렴도, 인을 이룰 수가 없다, 이프테이링, 한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매우, 왜 이슈다, 시대를 위하여, 화성, 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비디, 분명히 시, 난 후, 사로잡기 어렵다, 런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사로잡기 어려울 것이다, 시내는, 어쨌든, 칸칭 아오스카장, 배호, 오스카산 그 이면, 그리고, 미국 사회의, 미국 사회의, 아주 깊은 차원의, 스상, 증권, 사상 간의, 서로 간의, 부딪치고, 사상 간의, 격돌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이, 여주의 도움이 될 거다, 오늘, 더욱, 더욱, 우리가 더욱, 잘, 런시, 지워, 스스로를 인식하고, 선악을, 정신을 반드시, 해내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껑자칭, 더 멋지고, 션컷,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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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찍어낼 수 있게, 안돼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런시, 바로, 자신들의,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 시신, 시엔저, 서년들의, 철학적인 이상을, 나타내는 것, 즉, 활루외련, 멀리 있는 사람들을, 회유해서, 원래 덕이나 선물로서, 윗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회유한다,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 중국의 영화의 힘으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중국이 더 좋게, 생각하게, 근데, 활루외련은요, 약간, 흉노족이나, 어떤, 이런, 그런, 옛날, 기준에서의, 이민족들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이야기해서, 쓰는 표현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약간, 중국 국봉주의를, 나타내면서, 썼어요, 중영화도, 좀 더, 요즘 좋은 영화들, 많이 나오던데, 좀 더,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영화들을, 좀 만들어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꼭 만들어서, 좋은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계급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영화 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再见